이번 시간에는 VOA 60 미국 시간으로 줄라이 12, 2021 먼저 영뉴스에서 해설 다시 영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첨의 명세는 If Abyad Bonanza에 개설면 소중한 만해진 하나님의 총을 맞게 본다. 한국 지평한egang은 남한의 왕이 12, 2021 정부의 000가에 대해서도 합itudesedu고 미국의 대 embaix, 세계가 전국으로 삼성 수중한 살펴보는 일 자리를 써서 다행히 기 jabron을 좁아 의사고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계속해서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단에서 한 국가안전법원이 선고했다 두 명의 전직 관리들에게 1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어디에 가담한 죄로 킹 압둘라 2세에 대한 업무에 가담한 죄로 필리핀에서 수백 명이 마닐라에는 중국 영사관까지 가두 시위를 벌였다 무엇을 지지하는 유엔 결정이 있었나를 기념하기 위하여 남중국회에서 이 나라 즉 필리핀의 영예권을 지지하는 유엔 결정이 있었나를 기념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토큐는 또 한 차례의 비상사태를 시작했다 올림픽 개막 직전에 7월 23일에 있을 올림픽 경기 개막 직전에 이 나라의 국가에 대한 업무를 지지하는 유엔 결정한 경제에 대한 업무를 지지하는 유엔 king abdullah ii in the philippines hundreds march to china's consulate in manila to mark the anniversary of a u.n decision supporting the country's territorial rights in the south china sea and in japan tokyo begins another state of emergency shortly before the opening of the Olympec Games on July 23rd.